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영상편집에다가 영상을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오늘은 Promised도록 오이 오이 칼국수 오이 시원한 크기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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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아침 고추 고추 고춧가루 오늘은 소스 소스를 만들어 계란 면 소스 멸치 소스 소스 마늘 핫도그 노란색 닭다리 생크림 손을 넣어줘요 핫도그 터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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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